이어서 기자수첩입니다. 권영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지금 우리 정치권의 핵폭단급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 간부들을 내란 업무 등의 혐의로 공개 수사에 나섰죠. 정말 많이들 놀란 그런 뉴스였습니다. 엄청나게 놀라고 모든 뉴스를 다 덮을 만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은 왜 이 시점에 내란 업무 혐의를 되트렸을까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을 접하면서 이석기 의원이 변장하고 도주를 했다. 또 총기를 확보하라고 했다. 도대체 이게 정말일까 아마 궁금하거든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소문인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 보도만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엄청 놀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일단은 언론 보도만큼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에 확인을 해봐도 영장에 기재된 혐의 정도는 확인을 해 주고 어디어디를 압수수색 대상이고 누구누구를 체포했다는 정도는 확인을 해 주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석기 의원 등이 비밀 조직을 결성해서 내란을 업무했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총기를 준비하라 그랬다. 그런 얘기들이거나 또는 적기가를 불렀다. 또는 일부 인사가 북한에 몰래 다녀온 정황이 확보됐다. 이런 얘기들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당장 이석기 의원의 경우 어제 통합진보당 이상기 의원이 변장을 하고 택시 타고 도주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당과는 연락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오늘 중이나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장에 기재된 거라고 하면 그 혐의가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닐까요? 분명히 영장에 기재된 것은 사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검토 후에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인데요. 또 유신 시절이나 군사정권대처럼 고문이나 강압수사로 없던 사실을 잇는 것처럼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이 기재된 혐의가 사실에 가깝지 않는가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다만 수사기법상 압수수색영장과 그다음에 사전구속영장, 공소장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압수수색영장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혐의가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공소장은 유죄로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니까 좀 정제가 되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인데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압수수색영장과 공소장을 비교하면 용두 3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더라도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의원단 연석회의에 지금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말을 할지. 그러니까 도주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얘기를 일단 되는 거죠. 일단 나타났으니까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국가정보원이 사실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기관이니까 수사는 할 텐데 한 3년여 내사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랜 기간 해왔으니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에서 이석기 의원이 당선된 뒤에 내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또 국가정보원이 오랜 기간 이석기 의원과 그 주변에 대해서 감청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사람들이 하필이면 왜 지금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점일까? 그렇죠.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좀 의심을 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수사만 놓고 보자면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사진행상 수사보완이 흘러나간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기상 더 이상 미루기는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수사가 어쨌건 좀 진행된 거는 지켜봐야 되겠고 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좌우간 한 2, 3일 좀 더 차분하게 지켜봐라. 지켜봐라 일단. 그 얘기는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하는 측면이기도 해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는 정무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에 공개된 시점이 좀 좋지는 않다.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잘되면 대박이겠지만 잘못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이 사건이 일단은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노숙 투쟁 심지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재벌 회장과의 면담 소식 또 정부의 전월세 대책도 주요 뉴스에서 밀렸지 않습니까? 싹 휩쓸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블랙홀이 돼버린 셈인데 그래서 국정원의 타이밍이 의도적으로 잡았냐 의도적이지 않냐에 대한 의미로 드는데 국정원 관계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뭔가 방향이 정해지면 군인 출신답게 그냥 밀어붙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혀 정국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갔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무리한 승부수 던진 것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 무리한 도박이라는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국정보원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판 승부에 나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국정보원이 이 사건을 터뜨림으로써 정치의 전면에 또 부상을 했죠. 지난 6월 아마 기억하실 텐데 남북정상회담 대화로기까지일 때도 국정보원이 정치의 전면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유신이나 군사정권 때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외에 국가정보원이 무리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국정원 개혁이 화두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반드시 개혁을 하겠다는 공언을 했고요. 이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국정원의 국내 활동 관련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공, 방첩, 대테르 활동과 직결된 부서 외에는 전부 없애야 한다. 새누리당에서조차 국내 파트는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은 국내 각 기관에서 압량하는 간첩 조직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보부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수사에서 이석기 의원이나 진보당 관계자들의 내란 업무 혐의가 사실로 입증이 된다면 국정원의 발언에 무기가 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국내 파트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또 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한두 개로 기소하고 끝날 경우에는 무리한 승부수, 국정원의 해체까지 나오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명운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내란 업무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공안검사 출신 법정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내란 혐의라는 게 워낙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 내란을 일으키려면 조직의 규모도 있어야 되고 그냥 말로만 어떻게 해보자 이러도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직이 움직여야 한다. 준비나 모의나 이런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동안 수많은 조직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 업무 혐의라는 게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조작됐던 그 외에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걸 반증한다는 겁니다. 한 법조인은 내란 업무는 일단 의심을 두고 있는 혐의라는 걸 주목을 해라. 아직은 혐의 단계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내란 업무 혐의가 재판 내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고요. 1980년대 주체사상의 대부로 불렸던 강철서신의 저자인 김영환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운동권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내란 업무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는 통합진보당 등에서는 이게 2013년 반 유신 독재 공안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어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유신시대에 써먹던 용공조작극을 21세에게 버리고 있다. 촛불을 잠재기 위한 공안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법조계나 정치권 일각에서도 남재준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자. 이게 오늘 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철의 기자수첩이었습니다.